음악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해피추석데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라도 추석의 풍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미국 처음 오시는 길에 어느 지역으로 들어오셨는지요 저는 12년 전에 캘리포니아 LA로 들어왔다가 9년 전에 뉴저지로 건너왔습니다 LA로 온 것은 LA 영락교에서 청년부를 섬기도록 저를 청빙했기 때문이고 뉴저지로 온 것은 뉴저지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저를 또 청빙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거기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터이고 혹은 자신의 학교, 자녀들의 학교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족, 친지, 친구가 거기에 먼저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 가셨을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려고 이리 가야 내가 믿음을 더 잘 지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 곳을 택하신 그런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흔치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어 이름은 조셉인데요 한국 이름은 요셉이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들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고샌땅에 정착하죠 그들이 왜 고샌땅에 정착했는가 그 이유가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정착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중요하게 생각한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소개가 되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시죠 요셉은 정착을 위해 형들과 바로의 면담을 주선하고는 형들에게 그 면담에서 할 이야기를 주의 깊게 가르쳐줍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샌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여기에서 가증이 여긴다 하는 말은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비천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백정들 고기 잡는 사람들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양반들은 물론이고 상민들도 절대로 택하지 않는 직업이 백정이었죠 천민들만 택하는 직업이었고 또 그 백정들은 백정들과 비슷한 부류의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는 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경민족이죠 이 사람들은 나엘강 주변에 기름진 땅 특별히 하류의 삼각주에서 기름진 곳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그들은 목축을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이 백정을 비천하게 여기듯이 비천히 여기는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목축업자라는 걸 알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센 땅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죠 당연히 기름진 농사짓기 좋은 땅은 아니겠죠 아마 풀이 많은 초원지대 목축을 하기에는 적절한 그런 지대일 것이고 이곳에는 애굽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살지 않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죠 상황은 요셉이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면담이 이루어지고 바로에 묻는 질문에 형들이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자 바로는 그 형들에게 고센 땅에 가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 상황이 11절에 이렇게 묘사되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 람셋은 고센이라는 지방에 있는 타운이죠 같은 땅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람셋이니까 그 고센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말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말이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땅 농사짓기 좋은 기름진 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가족들은 말 그대로 난민이에요 흉년을 피해서 살겠다고 애굽 땅에 흘러들어온 사람들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흘러들어온 난민들에게 좋은 땅을 줍니까 기름진 땅, 강남에 비싼 요지를 흘러들어온 난민들한테 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난민촌은 대개 어디에 설치됩니까 국경 인근에, 척박한 땅에, 사람들이 쓰지 않는 땅에, 쓸모가 없는 땅에 그런데 난민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 람셋도 이집트 사람에게는 좋은 땅이 아닌 것이죠 그게 좋은 땅이라는 말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요 요셉 가족들에게 좋은 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고센에 결국 정착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요셉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왜 굳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냐 말이죠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됨으로써 애굽인들과 요셉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섞여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분리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신약의 개념으로 하자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말이죠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쌀이 있는데 이만큼을 딴 목적을 위해 딱 떼둔다 그게 구별하다는 뜻이고 거룩하다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 들어가 살지만 애굽인들과 섞여 살지 않고 구별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의도였던 것이죠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기왕 이 애굽이라는 당대의 패권 국가에 들어와 살게 되었으면 기왕이면 요셉이 총리라는 참 배경도 있는데 좀 기름진 좋은 땅을 확보해다가 거기서 농경 기술도 배워서 농사도 좀 짓고 애굽인들과 섞여 살면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애굽의 관리로 진출도 좀 하고 주류 사회로 빨리 스며들어가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요셉은 그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애굽에 들어와 살면서도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요셉은 굳이 람셋을 고센을 고집하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도 모두 모두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떠나서 돌아온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돌아가려는 갈망 때문에 그들은 애굽인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갈망을 그들의 유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유언하죠 창세기 47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중간에 생략이 됐습니다만 절대로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니 그러면 어디다 장사를 합니까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가난한 땅 우리가 떠나온 땅 우리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그 자선에게 주리라 약속받은 조상의 땅 막벨라굴 그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그러자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야곱은 또 이르되 아니 그냥 약속으로 안된다 너는 내게 맹세하라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라 하며 요셉이 맹세하니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마음을 놓고 안도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뭘 보여줍니까 야곱은 죽어도 애굽 땅에서 살지 않 묻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잠시 우리가 흉년을 피해서 여기 들어와 살 수밖에 없어서 들어와 살지만 우리는 가난한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야 되고 내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열망과 확신과 비전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가지고 있었고 아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그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갈망이 아닙니다 그 아들 요셉도 죽을 때가 되어서 똑같은 유언을 하죠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요셉도 아버지가 한 것처럼 맹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어디로? 가난한 땅 우리가 떠나온 땅 약속의 땅 애굽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받은 땅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 가난한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하였더라 요셉 역시 야곱과 더불어서 떠나온 가난으로 돌아가려는 열망 돌아가리라는 확신 죽어서라도 고향 땅 가난으로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하면 안 되나요? 애굽 땅에 몸담고 살되 애굽 사람들과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들과 섞여 살고 애굽의 딸들과 자신들의 아들들이 서로 결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세대, 3세대가 지나면 아이들이 눈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애굽 말을 쓰고 애굽 옷을 입고 애굽의 머리를 하고 애굽의 풍습을 따르고 애굽 절기를 따라서 고대세계 절기라는 것은 전부 종교생활인데 절기를 지키다 보면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땅을 사야 되겠죠 그렇게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라내서 불러서 당신의 약속한 땅에 데려가려 해도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 자손들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지 바론지도 몇 세대가 지나면서 결혼하다 보니 다 섞여버려서 내가 누구 후손인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여기서 사놓고 정착하고 확보해놓은 이 땅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이며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을 수도 없이 섬기다가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부른다고 해서 그 신을 뭘 믿고 우리가 이 모든 걸 버리고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하겠냐는 것이죠 못 떠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비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 비전을 지키려는 사람도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도 지키려는 사람도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조차도 몇 세대 지나면 희미해져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애굽 땅에 몸담고 살지만 그들과 섞여 동화되어 살면 안되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의 삶의 방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담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비전을 품고 그 열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고센 땅에 발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오늘 교회 안이나 특정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타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영적인 고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가 호랩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때에 요호수아가 가난에 입성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함께 들은 이야기가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서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곳은 영적인 고센 땅이에요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남미나 어디에 돌아가 살게 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땅은 영적인 고센 땅인 것이죠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는 교회 다니느냐 혹은 올해 신앙생활을 해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 고센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애국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애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애국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고 애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하고 그 애국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인지 애국의 백성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영적인 고센 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가 몸은 교회에 담고 있지만 애국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10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마침내 어느 날 우연히 말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미스터 김 교회 다녔어요? 전혀 몰랐네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서 우리가 사는 대로 사는 것 같아서 우리와 아무런 구별되는 게 없어서 미스터 김이 교회 다니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야곱과 요셉이 가난에 돌아가기를 열망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고 하신 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고센 땅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얻는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지혜 거룩함에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그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을 테고 바로와 형들의 면담을 계획하고 면담에 앞서 형들에게 할 말을 주도 면밀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알려준 메시지가 아주 지혜로워요 형들에게 우리는 애국 사람들과 절대로 섞여 살 수 없으니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시오 고센 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형들에게 피켓 들고 바로 앞에 가서 시위하라고 요셉은 가르치지 않았죠 요셉은 형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가 틀림없이 형들에게 물을 겁니다 직업을 그럼 그때 그냥 말하세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애국 사람들과 섞여 살고 뭐 섞여 살지 않으려고 한다고 우리에겐 고센 땅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요셉 내가 이미 우리 가족들을 다 고센 땅에 임시로 막사를 세워놓고 바로에게 보고할 겁니다 그럼 바로의 머릿속에는 고센 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센 땅은 농사 짓기에 아주 적절치 않은 땅이지만 목축하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고 애국 사람들은 살지 않는 땅이고 게다가 애국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비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이 아닌 다른 좋은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바로가 묻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는 사람이냐 원래 올해 목축해왔습니다 그래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 고센의 임시 텐트를 치고 있는데요 그럼 고센 땅에서 살아라 요셉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가 쥐었다고 생각해요 바로가 물어봤고 바로가 생각했고 바로가 결정했고 바로가 허락을 해준 거지만 사실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발휘하려면 요셉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죠 요셉은 이미 애국 땅이 어떤지 애국 지리를 빼뚫고 있습니다 바로의 성향을 다 머릿속을 열어보듯이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바로는 뭘 생각하고 습관은 이렇고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사람들의 성향을 또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비천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함께 섞여 살기 싫어한다는 것을 이미 요셉은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우연히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나 비즈니스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아부를 잘해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혹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저 부장은 사장이 저렇게 좋아하는가 사장이 뭘 생각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사장이 이게 필요하다 싶은데 부장은 다음 회의 때 그걸 기획을 해가지고 와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 사장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와서 뭘 차를 한 데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다 미리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불쾌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고객이 불쾌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고객이 똑같은 차례도 사고 싶고 기왕 살 거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왜 이 스토어에서 이 브랜드를 사야 되냐는 거죠 그 고객이 거기서 사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지혜가 세일즈맨에게 있다면 요셉이 보여주는 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은 사라고 윽박지르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피켓 들고 모욕을 주지도 않지만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과 거래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원하는 것을 기쁘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고 내가 원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입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다라고 했습니다 흔히 백전백승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후대에 와전된 것이고 원본은 백전무패다예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도 지는 법이 없다 요셉은 애국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애국의 지리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형님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손자병법의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병사를 잃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수라는 거예요 상수는 전투를 하지도 않고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진짜 최고의 승리의 방법이다 바로 요셉이 그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독선과 폭력과 혹은 오만으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함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절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절제가 되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데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는 꼭 다음 단계로 나가요 그게 뭡니까 술, 담배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런 절제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가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쾌한 느낌이 들죠 입만 열면 F, S, X, X가 나오는 사람들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내 입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건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인간이야 저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저게 인간인가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인간이지 그때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게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그 교만은 술 담배하는 것보다 욕하고 입에 달고 사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무서운 죄예요 훨씬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시는 악한 죄입니다 차라리 교만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멸시하지 않고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심판을 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형제 자매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보다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니면서 욕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도 바리세인도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극률이 여기셨지만 바리세인들을 혹독하게 꾸주셨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세리가 하는 짓 바리세인이 하는 짓 가늠한 여인이 하는 짓 그런 건 안 해요 안 하지만 마음속에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다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오만과 교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심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라고 CS 루이스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도 심지어 무서운 살인과 어떤 무서운 짓이라 해도 이 마귀를 타락시킨 교만의 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열망이 자칫 이 지혜가 없으면 이런 오만과 폭력과 교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 교회가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있는 패배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영역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도 동성애에 대한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전장에서 기독교 교회는 이미 패배한 지 오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더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교회가 선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가 보이는 폭력과 무례와 혐오와 멸시 때문이에요 그들을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인간 이하인 것처럼 혐오하며 멸시하며 쏟아놓는 언어폭력들이 그들뿐 아니라 세상까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닫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미국이 대법원까지 나서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교회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리고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이유는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핍박받는 소수의 외로운 사람들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막 언어폭력과 저주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잘못에 대해 경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에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할까요 우리가 과연 이 번듯한 양복 뒤에 숨어서 짓는 온갖 더러운 죄 중에 지옥까지 안을 죄가 단 하나라도 있기나 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지옥 갈 거라고 피켓 들고 쫓아다니면서 저주하지 않잖아요 왜입니까 우리 모두 극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도 나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서로 극류를 여기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동성애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지옥 갈 존재인 것이냐 온갖 혐오의 말들을 폭언의 말들을 쏟아 놓는 것이 의로운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진작부터 소리치고 피켓 들고 저주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의 세계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오히려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 왔다면 전세는 지금과 확실히 많이 달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문자 그대로 돌 던지고 피켓으로 소리 지르고 윽박질러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기도와 섬김과 인내와 사랑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 전투장에서 판판이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을 구하되 간절히 열망하되 이 거룩의 모든 노력과 거두는 열매가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아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불의를 멀리하되 이웃을 존중하는 예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혜이죠 지혜 거룩에 대한 열망을 참 거룩을 이루게 해주는 지혜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요셉처럼 고생 땅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고생 땅에서 거룩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소모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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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는 요셉을 구매하셨던 것처럼